서울에서의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간 메이저리그 선수들. MLB 사상 최초 한국 나들이의 성과에 대한 화제로 갖기가 뜨거운데요. 다만 그 가운데는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서울 시리즈에서 다저스 측 주인공과도 같았던 오타니 선수죠. 서울 시리즈 직전 결혼 사실을 전격 발표한 오타니. 세계적인 야구 스타의 결혼 소식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고 오타니가 직접 아내를 동행시키면서 사실상의 신혼여행지는 서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팀 동료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행복한 추억만 쌓고 갈 예정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비극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무려 6년을 함께 일했던 통역사 겸 매니저 미지아라 이페이가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댔던 것이 서울 시리즈 도중 발각되어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MLB 측이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미국 언론들이 오타니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등 현재 오타니 본인도 적잖은 곤혹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타니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밝히기로 한 이유가 다름 아닌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타니는 소속팀 구단인 다저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미지아라 이페이의 도박 스캔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타니가 그를 해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뒤로 대부분 팬들은 그토록 신뢰했던 최측근한테 배신당한 오타니를 동정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선 오타니가 과연 미지아라가 손댄 불법 도박과 무관하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오타니는 MLB 연구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다시는 미국 야구장을 밟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 스포츠 매체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지아라가 빚진 금액은 자그마치 60억 원 규모.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는 미지아라가 이 빚을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대서 갚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해고된 이후 미지아라는 한 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오타니가 빚 60억을 갚아줬다고 했다가 이후 내가 60억을 훔쳐서 빚을 갚았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매체들이 문제 3기 시작한 것은 미지아라의 첫 번째 진술이었습니다. 만약에 오타니가 미지아라의 잘못을 알고도 빚을 직접 갚아줬다면 도박을 방존해지는 협력한 셈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LA타임스와 ESPN 등은 오타니가 미지아라의 도박 사실을 알고도 빚을 갚아줬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A타임스는 법학자 넬슨 로즈 교수의 말을 인용해 오타니가 불법 도박 사안인 것을 알고도 미지아라의 빚을 갚아줬다면 연방법에 따라 강한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판례를 보면 불법 도박업자의 빚 독촉을 도운 경우 사실상 도박 사업을 한 것으로 본 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타니가 어떤 식으로든 불법 도박에 관련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당분간 MLB 그라운드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MLB는 야구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 등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관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출전 금지 등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아예 영구 퇴출까지 당할 수도 있죠.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 이정료를 갱신한 오타니가 뭘 해보지도 못하고 야구계에서 영구 퇴출된다는 소식이 워낙에 자극적이다 보니 이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오타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즈하라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으며 본인이 돈을 송금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런 큰 돈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몰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즈하라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출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오타니의 말은 신빙성이 높고 매체들이 떠드는 대로 징계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타니가 6년을 신뢰하며 동고동락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오타니는 기자회견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슬프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따지고 보면 오타니가 미즈하라와 조용히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타니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스캔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받아내거나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가 공개적으로 미즈하라를 해고한 것은 그간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주목받기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다 이번에 결혼을 발표하기까지 오타니는 정말 지겹도록 미디어의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고국인 일본의 매체들한테 더더욱 말이죠. 주목받는 것이 스타의 숙명이라지만 일본 매체들의 집요한 추적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결혼에 관련해서도 오타니는 일부러 누구와 언제부터 만나서 언제 결혼을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과 관련 수속을 다 끝마치고 나서 결혼한 사실만을 밝혔죠. 심지어는 누구와 결혼했는지조차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일본 매체들이 당연히 상대의 정체를 캐낼 것이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도 취재 행렬로 엉망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결혼은 비밀리에 맞췄지만 밝히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본 매체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파헤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맞췄기 때문입니다. 오타니는 서울 시리즈를 위해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국 땅에 내리고서야 아내가 다나카 마미코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인들에겐 벌써 그것부터가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간 자기들이 얼마나 스타로 추앙해 왔는데 마치 일본을 피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결혼 사실도 숨기더니 결혼 상대는 한국에 가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튀어나오는 그들의 논리가 있죠. 오타니가 제일 한국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심기를 거스른다 싶으니 그동안 야구의 신이라는 등 떠받들어 놓고는 바로 핏줄부터 부정해버립니다. 이들은 오타니가 미국 진출 초기에 한국산 차량인 소나타를 타고 다녔다는 것으로도 시비를 걸어댔던 적이 있죠. 오타니는 원체 검소했던 탓에 당시 구단에서 제공했던 렌트 차량 중에서 그저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소나타를 골라서 2년간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도 일본 언론은 니산이나 도요타 같은 자국 차를 놔두고 굳이 한국 차를 고르는 것을 보면 제일이라는 증거라면서 물어뜯었던 바 있습니다. 워낙에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라서 당시엔 그저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뿐이었는데요. 오타니 제1설이 다시 튀어나오자 또 다시 주목을 받은 일화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타니는 심지어 그 차를 직접 몰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타니의 통역사 겸 매니저를 자처하던 미즈하라가 대부분 몰았다는 증언이 있죠. 오타니에겐 당시 면허가 없었고 그래서 운전을 부탁해야만 했는데 자신이 뒷좌석에 앉으면 미즈하라에게 너무 무례한 것으로 느껴져서 항상 조수석에만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깍듯하게 대했던 미즈하라가 배신을 했다고 하니 오타니는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오타니가 그간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걸 다 여태 참고 있었다는 것이 부처를 방불케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국에서 미즈하라를 공개적으로 해고한 일이 놀라운 것이고요. 오타니가 이처럼 폭발하게 된 것은 사실 한국에 와서 겪은 경험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타니를 그 누구보다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결혼 발표 시기상 서울은 누가 봐도 오타니 부부의 신혼여행지였습니다. 게다가 서울 시리즈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인성과 실력 덕에 국내의 팬들 또한 아주 많죠. 오타니는 최고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오타니가 한국에서 머문 숙소는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호텔 호텔 측의 손님 맞이 계획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다저스 선수들이 도착하기 한 달도 전부터 호텔 직원들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환영식과 객실 서비스 메뉴와 케이터링 등 모든 서비스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호텔 전 직원이 다저스 유니폼을 갖춰 입었을 정도라고 하죠. 게다가 신혼여행을 온 오타니에게는 특별히 호텔 대표가 직접 나서서 커플 맞춤 한복을 준비해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한국 전통주를 담을 수 있는 자개잔, 전통 부채와 윷놀이 세트로 구성된 페어웨 기프트, 객실 별 스페셜 어메니티 등 그야말로 국빈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리즈 종료 후 외신들이 화제 삼았던 내용처럼 어쩌면 오타니도 한국에 오면서 이렇게까지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가적인 감정이 있다 보니 한국인들이 일본인인 자신을 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정작 한국에 와보니 오히려 자신을 물어뜯고 모함하는 고국의 사람들보다 훨씬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던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양국 간의 차이가 나니 오타니는 한국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금의 약점이라도 드러내면 이쯤에 즉 집단 괴롭힘을 시작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오타니처럼 성실하고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만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의 핏줄이 일본인이라고 해서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국에서는 고작 한국 차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인 핏줄이라는 것마저 부정하고 있으니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각된 6년 지기 파트너의 배신 오타니는 이런 사람을 감쌀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죠. 결국 오타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인터뷰를 한 뒤 곧바로 미즈하라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이와 관련해서 오타니를 추궁하고 나섰지만 오타니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디어를 의식해 삼갔을 법한 일도 이젠 옳다고 여겨지면 행동하고 있죠. 한국에서 선물 받은 한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타니라는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일본인 셀럽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전통 의상을 선물 받아 그걸 또 흔쾌히 받아갔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낳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국적만 서로 바꿔봐도 알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서는 오타니 부부가 커플 한복을 받아갔다는 소식에 발작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일본 최고의 선남선녀 커플이 결혼해서 기모노를 입지 않고 데려 한복을 받아 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이런 사실을 구태여 숨기지 않았습니다. 확대 해석을 거부하고 그저 환영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행동이 오타니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오타니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대우를 받아보니까 아무리 고국이라지만 일본인들이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던 것인지 알아버린 것이죠. 사실 이는 오타니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에게는 한 번 겪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국이라는 울타리를 한 번 넘어서서야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공교롭게도 그 계기는 일본이 혐오에 맞이하는 한국이었습니다. 오타니는 현재 야구 선수 커리어로서 가장 중요한 기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가 한국에서 얻어간 교훈을 바탕으로 더 큰 스타,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